동물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료실 안으로 온통 해집고 다니기 시작하는 녀석 자 일루와라 일루와 진료를 해야 돼요 진료를 한바탕 소동 끝에야 진료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와 너 가만 보니 정말 예쁘게 생겼다 일주일 이상 눈만 먹고 버텼다고 하기에는 제법 건강해 보이는 모습 하지만 고립된 생활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참치죠 참치 지금 검사를 해봤더니 전혈병이나 이런 건 없고요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성격도 좋고 그런 거 보면 좋은 주인분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자 당분간 병원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결정 참치에서 좀 바뀌었다 메뉴가 왜 바꿨어요 이건 그냥 개사료 아니에요 참치죠 참치 수십 미터 아파트 지붕 위에서 유유자적 햇살을 즐기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겨온 엉뚱한 낭만 고양이 녀석이 어쩌다 이곳까지 올라왔는지 영영 미스터리로 남게 됐지만 뭐 어찌됐든 시간이 더 푸르기 전에 옥상 생활을 마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다시는 옥상이 안 올라갈 테니까 참치 좀 주실래요? 네 참치 녀석이 집을 나간 후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다 매일 밤 무언가를 기록하는 한 남자 그가 쓰는 건 바로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복실이의 가출 일기 복실이의 가출 복실아! 일기? 복실이 어디 있노 복실아! 집 나간 개를 찾기 위한 보군분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리고 마침내 엔터는 기다림 끝에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둘 그렇게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는 그 순간 지금이에요 저게 뭐예요?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아니 부르면 달려오지만 만지는 건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복실이를 향한 주인 아저씨의 처절한 몸부림 오지마 새끼야 네 새끼야 이제 안 거듭니김마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가출견 복실이와의 요상한 숨바꼭질 극히 막힐 사연이 공개됩니다 공기 좋은 경남의 산골마을 이곳에 복실아! 복실아 어디 있노 아침 대빠름부터 요란하게 복실이를 찾는 한 남자가 있다 부르면 와요 오는데 항상 이렇게 5m 거리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 아버님 개가요? 네 주인인 줄 알고 딸아는 다니면서 안 붙는 거지 주인한테 더 이상 접촉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개가 주인을 피해 도망다닌다고요? 복실아! 쉽게 납득이 되진 않지만 일단 자취를 감춰버린 녀석을 찾는 게 급선무 망원경까지 동원해 마을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하는데 복실아! 그때! 오! 됐다! 저 멀리 모습을 드러낸 배꼬 한 마리 복실이다! 빨리 와 빨리 와! 오 마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주인 아저씨를 향해 달려오는 복실이 아니 이렇게 금세 달려올 거면서 왜 그리 애간장을 녹인 거야 왔는데 왔는데 왔어? 이리 와봐 그렇게 주인 아저씨와의 감동적인 재개가 이루어지려던 그 순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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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야! 복실아 너 어디 가냐? 어? 야! 어? 신나서 뛰어올 땐 언제고 막상 아저씨 앞에서는 찬바람만 쌩? 무슨 못 볼 걸 보기라도 한 듯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다 5미터만 거리를 둬요?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막 내가 손만 딱 갖다 대려고 하면 막 고개 돌리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하니까 답답해 미치겠어 거참 부르면 왔다가도 늘 코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통에 하루에도 몇 번씩 복실을 찾아 마을을 순회한다는 아저씨 그렇게 마을 곳곳 녀석을 찾아 헤매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배꼬 한 마리 가만 있어봐 근데 어쩐 낯이 있다? 바트에 가면 바트까지 따라와가지고 같이 논다니까요 어? 다 온다! 재밌나가요 같이 논거 맞아요? 고참 매종학이 돌아설 때는 언제고